충북의 9월 고용률이 소폭 감소했습니다.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지역 고용률은 66.2%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.2%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점을 찍었던 6월 고용률보다는 1.4%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.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따라 4천 명 증가한 95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. 한편 임금근로자는 3천 명 증가한 68만 1천 명, 비임금근로자는 1천 명 증가한 27만 6천 명입니다.